자 가보겠습니다 리신은 패시브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정글링이 쉽고 안쉽고 나는기 자 리신으로 갑니다 니달리 앨리스 다벤당이었어요 야 이거 미드그라가스네 이거 데미지 상당하겠는데 헬술통 나오겠는데 헬술통 흠 뭐 정현이 라이즈 앞에서 뭐 무릎 꿇어야죠 자르반 정글 상대 그라가스가 뭐 아 근데 그라가스 시즌3인가 슈밤새끼 무슨 비드그라가스야 시즌3때 어음 진짜 유행했어 흠 옛날 챔피언들 대결이네 미드는 오늘 몇시까지 할까요? 열한시? 그래 네 그래 스읍 안녕하소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소 그라가스 하하하하하하하 그라가스 아이디바에영인데 오늘 점심은 초가스 개빵 터지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오늘 전신 토바스 레시 퍼디 토바스를 왜 먹어 루와이 새끼야 뚱땡이 새끼 아 시데리 대빈이랑 호흡 오랜만에 가시네 이거 그라가스 그라가스 좀 하네 스킬 거리 안주네 그라가스 신선하다 나름 뭐야 아 이까비 휴데라 어떻게 된거야 아니 방금 시야때문에 편게임이 불렀어가지고 그치? 피지컬에서 밀려서 그런거 아니지? 아 절대 아 오케이 그럼 됐어 어 어려워 정글님 개어려워 망했어 네 폭풍전사 들었어요 이 아이에 대해 쿨감론이 없어가지고 정현이가 폭풍전사를 안쓰는게 아니고 못쓰는게 아니고 안쓰는거죠 아 근데 이 아이들 쿨감론이 없어가지고 아 나 이렇게 미니언이 많을때 시스템이 잘 못먹겠더라구요 아 이거 라인 큰일났다 여기 극립대 정글 자르반인데 자르반 탑 뭐 드레이븐 죽는건 뭐 차라리 이렇게 중첩 안쌰였을때 빨리 죽이나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여기서..물빙각 그러는건가 나이스우 게이든 역행각 딜이네 천호그루 갈게요 슈데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너만 잘하면 되겠어 슈데라 어 뭐야 이 새끼 죽을래? 어우 어 비드그라우스 음 흠 어어 전우비 아 정글링 너무 느려 이거 사기야 아아이 그라가스 아 갔다와야지 4연승만하면 골드 온대 할 수 있을까요? 그럼 할 수 있지 당연히 4연승 그럼 불가능이란 없어요 그라스 이거 집 안갈 것 같은데 그라야 안빼네 슈밤새끼 일로와 이새끼야 아 뭐야 오 W 어따 걸어 아 정연아 개소름가 W 어따 걸죠 형님들 어 어이없네 아 어이없네 아 이래서 무빙같 하는거지 진짜로 하하하하 아 형님 그거 아니야 아니 밀어야지 아니 진짜 아니 진 진짜 아니야 아니 기본이 안돼 있냐 아 근데 그 자르밤 와도 내가 이기던데 아니 니가 어떻게 이겨 아 몰라 나도 정글 먹어 아 그저 한 마리 먹고 아 이렇게 웃기네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이런 아 뺏어 먹는거지 이거는 나눠 먹는게 아니라 아니 형이 뺏어 먹는거도 내가 뺏어 먹는거에요 아 나 육렙 안됐으면 폭발할 뻔했다 육렙 테스트 하긴 했지 아 깜짝 놀라네 진짜 탑 랭가? 탑 랭가는 근데 4레벨 때 까지 4레벨 때 까지만 사리면 되요 형이 2레벨 때 랭가가 너무 세가지고 2레벨 때 싸우지 말고 그라가스 모렐 가네 아 근데 진짜 W만 이상한데 안 걸었어도 괜찮았을텐데 오드같이 용간만? 불츠 이쪽 상대 정글이 안 보이는데 불츠 미아 아 자르반 오 나이스 와우 역시 무빙 이게 바로 무빙이죠 아 천천히 내 온눙척 해 너무 크게 돌아오시는데 고고고고고고고 그렇지 형님 아 무빙갓 10레벨 20 무빙갓 하는구만 ㄴ 이름 카페 ㄲ 로마다좀 아껴서 포핀전사가 이게 유체화보다 빠를걸요? 내가 포핀전사를 정확히 안 써가지고 왜 자꾸 부르는데? 두레이브 형님 블루 블루 힘들지마 그럼 이거 바텀 이거 그냥 중간만 가도 바텀 반만 올라가면 되는거야 따라디 마나가 없어가지고 형님 아 뭐하냐!! 아 어디갔어 나 순간 배신템인지 알았어요 진짜 뻥한지고 내 잡은줄 알았나 깜짝 놀랄뻔했네 진짜 답답합니다 야 Q담 얘 못찍어 Q담 못찍어 Q담 2찍죠 E? 예 형님 근데 내가 봤을때 형 정글링 그거 WW 바로 쓰는거같은데 형님 아니야 W하고 평타 쳐야지 평타 두대치고 또 W하고 당연하지 어떤거랑 구구구 형님이 이거 그냥 신민심하면 오세요 무조건 킬이니까 응 우리 다음 테프 타이밍을 다템에 한 번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? 불로 먹으러 갔나? 오우씨 못 먹을 뻔이에요 테프 씻갔다 올게 풀템이다 이제 아 뭐야 안나오네 아 이거 아니지 이거지 아 내가 신발 먼저 잡나? 아 3인갱 오 좋고 타도궁 그라 야스오 얘네 바텀 상대 듀오 집 가는거 엄청 좋아하네 돈이 굉장히 애매하네 드레이븐이 펜델의 환으로 150중첩을 달성했습니다 어 쩌네 아 바텀 많이 힘들구나 아 이거 나도 이거 와드 박아야되겠다 이거 아 그냥 내 피지컬 믿고 이거 와드 안박으려다가 자르반 아 자르반 궁 안썼습니까? 자르반 궁 자르반 궁 정벌레 끝 아 근데 저 그라가스도 근데 형님 자기 이속은 빨라지고 상대방 이속을 늦추게 하는 스킬이 있구나 저 퓨가 그런건가 나 와드 박아야되겠다 아우 이속 엄청 느려지네 리신값 좋기는 한데 아우 이속 너무 느려진다 나이스야 으흠 아 어 뭐야 어 미안해 어 깜짝아 아이씨 깜짝아 와아 들어갔어 세네요 형님들 아 뭐야 미드 하하 진짜 아니 쟤 이속을 너무 뺏어요 아니 이속 뺏는게 왜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못하는거 아시 아시잖아요 그라가스 처음 상대해봐가지고 아니 나는 리신 거의 처음인데 아 슈데라 왜 똥 싸냐 죽을래 진짜 어?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형님 이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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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라가스 미드 똥 오집니다 그라가스 형님 여기 빨리 위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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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왜 있던데 그라가스가 그라가스 여기 왜 있던데 뺏어요 칼라불이 지켜냈습니다 형님 아우 잘했어 좋지 진짜 트롤굽이라고 자 이번 바텀 나 탁감 크로스 궁 5초 미드 미드 타라방 미드 타방 오케이 아 아 이거 애매하네 뭐야 이거 이거 왜 안맞아 상관팀 이거 그라가스가 안보여요 형님 욕먹네 와 이거 이송 늘어지는거 너무 그거다 헤르메스 가야되겠네 애들 다미드 올라가 네네네 봤어요 자 플래스 까지 있어서 플래스 까지 있어서 플래스 까지 잘 반 잘 반 레드 쪽 자 이러바 밑에 위쪽 화병 다 있어 어.. 부부가.. 3이.. 음.. 어으 그라가스.. 탑.. 탑 좀 계속 볼게 네네네 그라가스 저랑 안쎄어줘가지고 아아.. 아아아아아아 걘 겁나 좋네 얘네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 극혐이네 그라가스 헤르메스 신어야 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너무.. 어디서 다이브질이야 이거 하하 가톰 나이스 가톰이 궁이 다 없기는 한데 나이스 리신 궁꽂었다 어 굿끄 슈파 침착하게 아이고 까비 방어로 따라가고 휴 까비 아아 기력 슈퍼 나이스 나이스 응 궁 다 빼놔가지고 다르바나고 아이 괜찮아 이거 다 이거 스킬 빼놓으니까 이기잖아 뭔 소리야 어 리신 개꿀재비네 이거 이래서 사람들이 리신 리신하는구나 음.. 굉장히 재밌네 낭비한 신빙이 호탑을 파괴했습니다 오케이 얼레? 티모 인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궁 없다 자르반 여기 자르반 여기 네 아 이거 뭐야 나 궁 10초 아아아아 아 빨리 밀어 야수 믿에서 사는데 아 뭐하냐 진짜 죽을래? 뭐야 아 나 와도 없는데 아아 어 어 어 리신 진짜 재밌네 미드 지켜냈고 야 미드 너무 똥인데 이거 네? 미드 제가 좋게요 응가 저 방금 저 방금 피시부터로서 한 천왕도 아 천왕 있는데 이블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이블린이라고 있는거 맞는건가? 어쨌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달아 미드 와줘 이제 내가 이제 형이 이제 바텀 돌게 뭔행인지 알지? 개 흥 든누돈두 흥 야 써주지 잡았는데 그러면 아냐아냐 죽을 것 같아서 야소 피가 너무 많았어 아랫쪽으로 각도 좁혀 미드가 미드 뭐하는거야 다 뭐야 이거 이 정도 했으면 이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유튜브 보고 온다고? 아 그럼 유튜브 봐야지 그 유튜브 보면서 광고 꼭 다 봐요 유튜브로만 여러분도 무빙 팁이죠 광고를 봐야돼 그래야 실력 늘어 근데 그거 광고 본다고 돈이 들어와? 뭐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거 아냐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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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천천히 천천히 아 두근대 폭밤패끼 머리 총맞았나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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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아이고 우리 한싸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죽었다 어이 이 새끼야 야이씨 미치새끼 폴을 쏴서 들어오네 왜왜왜 이득이야 이득이야 용용용용 갈수있나 이 새끼 이거 네에에 이거 먹고가자 아 이거 KDA 흠집났네 이거 사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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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정벌레지 벌레는 반박할수없음 이거 미드 미드 이거 막아줘야지 스테라 아 마이크 끄고있었겠네 그렇지 미드 실수 먹고 질까 앞에서 보면 돼요 나이스 저 흠 뭐야 왜 없어 아 그래 신기하네 з 레드 카정 당했어 자르반이 했나? 개빡침 바텀 나가겄다 아 나갑네 아 개소네 다 올라오네 바텀 쭉 압박 들어가면 되겄다 바텀 탑에 넷 다 있고 나 궁있고 궁이 있으니까 진짜 어색하네 궁있는거 한번도 안해봤는데 오 내려간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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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파푸시 어? 아 그거 뭐 절로가네 킬 모여 따라리 따라라라라란 까비 드레이블 누난 가볼까 도끼 한 사방으로 날아가려나 아 그렇지 응 그럼 이게 정상이지 뭐야 아아아아아 쏘렌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두건 상태에서 끝났어 어 큰일났다 나 마우스 멈췄다 너무 쉬운데 꺼야되는데 잠깐만 껐다 켤게 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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